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진 계속 소독 받으셔야 해요. 군대에도 병원이 있죠. 여기로 와도 됩니까? 여기 안 멀어요? 멀어요. 매일 와도 됩니까? 여기로 와도 됩니까? 여기로 와도 됩니까? 여긴 안 멀어요? 멀어요. 매일 와도 됩니까? 멀어요. 매일 와도 됩니까? 매일은 오버고 주 3회 주 4회 오시면 빨리 나을 수도 있고요. 매일은 오버고 주 3회 주 4회 오시면 빨리 나을 수도 있고요. 매일은 오버고 주 3회 주 4회 오시면 빨리 나을 수도 있고요. 주치의 해주는 겁니까? 주치의 해주는 겁니까? 상처 소독하는데 주치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특히 주치의 미모. 주치의 선택 기준이 미모라면 더 나은 선택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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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해 놓을게요. 2시에 오세요.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예약해 놓을게요. 2시에 오세요. 예약해 놓을게요. 2시에 오세요. 예약해 놓을게요. 2시에 오세요.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대답은 누가 하나? 대답은 누가 하나? 대답은 누가 하나?